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 대청호에서 조금 특별한 꽃놀이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꽃이 비처럼 쏟아지는데도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가득 있는데요. 차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벚꽃 꽃놀이 즐기려고 왔어요. 네? 드라이브 스루요?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을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는 건 어떨까요? 벚꽃 개화계에 맞춰 대청호 오동선 벚꽃길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에 대비한 캠페인입니다. 대청호를 따라 조성된 벚꽃길. 차를 타고 달리면서 감상할 수 있어 더 좋다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도 조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고요. 쭉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도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서 많이 하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26km 펼쳐진 벚꽃 드라이브 코스로 키 15m에 달하는 벚나무가 고개를 숙이면 마치 벚꽃 터널을 지나는 듯한 황홀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도 동물도 창밖으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봄꽃 축제가 취소됐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향긋한 봄을 만날 수 있는 슬기로운 꽃놀이법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봄을 만날 수 있습니다.